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잠수함 항해와 무장운용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23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모의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작업을 지난달 말 마치고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전술훈련장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술훈련장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항해 전술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훈련장은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 수중음파 환경을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항해와 무장운용 등 임무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훈련실에는 함정 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과 항해 콘솔이 실제 도산 안창호함의 전투지휘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승조원들의 항해전술훈련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소나신호를 포함한 센서와 무장 등의 시뮬레이터도 전장 상황에 맞춰 100% 구현합니다. 이번에 구축된 전술훈련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인 훈련환경을 지원한다고 하나시스템은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표적이 움직이던 기존 잠수함 전술훈련장과는 달리 ai 알고리즘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면적인 기동교전 상황을 제공해 우리 해군이 다양한 상황에서 전투지휘 및 전술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지난 2018년 국내 설계 기술로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으로 장보고3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박도현 하나시스템 사업대표는 향후 진행될 후속 잠수함의 전술훈련장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의 잠수함 전투체계와 전술훈련장을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수출할로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